반갑습니다 주식콜센터입니다 자 오늘 11월 21일 두산 애너빌리티 주주 선배님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가 와 어제 21,700원 700원 하락된 금액의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자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선배님들 오늘 제가 중요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베트남 원전 관련된 소식도 있고요 제가 오늘 합병 관련해서도 좀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자 이렇게 아침 이른 아침에 나와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가요 7월 18일날 25,000원을 기록하고 나서 지금 현재 21,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두산 애너빌리티 바닷건에서 지금 현재 우상향 패턴 지금 상승 패턴 이쁘게 차트 잘 그려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께서 좀 혼자서 대응하시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자 주식 콜센터는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20만원도 충분히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전 세계가 와 원전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자 미국 미국부터 시작해서요 유럽 그 다음에 중동 그 다음에 아시아 등등 지금 원전에 대한 끊임없이 좋은 호재성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트럼프 자 미국 대통령 자 지금 원전에 대한 발언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호재와 이슈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저는 주가가 폭등 폭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주주 선배님들 우리 선배님들께서도 단타 치시려고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매수하신 건 아니잖아요 자 우리 선배님들 저는 우리 선배님들께 자 매수 매도 자 타점을 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주식 콜센터가 자 우리가 매수해야 될 자리는 어디에요 이 바닥에 사서 자 이 상단에서 매도 그리고 다시 한번 바닥에서 매수 상단에서 매도 자 이게 주 목적 아닌가요 선배님들 수익 실현 자 지금 주식 콜센터가 두산 애너빌리티 관련해서 많은 자료와 정보를 자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어느 부근에서 매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부근에 자 도달 했었을 때는 매수하세요 라고 하면서 자 주식 콜센터가 두산 애너빌리티 대응 전략 자료를 제가 준비해놨어요 제가 준비해놨어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자 12월 달에 무상증자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자 무상증자 선물도 자 이 관련된 자료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12월 무상증자 종목은 300%에서 700% 수익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뭐 백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이 무상증자 종목 잡으셔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주주 선배님들 주식 콜센터 번호 010-3172번에 8706번으로 자 두산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제가 두산 애너빌리티 대응 전략 자료 매수 매도 타점 자 관련된 자료 정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선배님들에게 뭐 텔레그램 방 입장하세요 카카오톡 방 입장하세요 이렇게 안하고요 그냥 우리 일반 문자 있잖아요 일반 문자 핸드폰 문자 핸드폰 문자로 제가 대응을 해드릴 겁니다 자 하루에 제가 10번에서 15번 대응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자 대응 문자 원하신다 그러면 010-3172번에 8706번으로 자 두산이라고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제가 핸드폰 문자로 대응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소식 전해드릴 거고요 선배님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요 자 지금 선배님들 지금 전 세계가 원전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그 원전 관련해서도 제가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자 슈퍼사이클 진입하는 전력 인프라 자 종목 고르기 어렵다 라고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자 AI 데이터 센터 전력 소모량이 급증 전망이 예상되고 있고요 원전 등 발전시설 전력 설비 부품 케이블 수요 자 올라간다 상승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여기에 원전 발전시설 전력 설비 자 부품 케이블 수요 자 이거 누구예요 두산 에너빌리티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요 자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책 방향에 따라 투자하는 자금 흐름이 지금 원전 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 수혜주 자 원전 그 다음에 방산 이렇게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에 대한 투자 심리가 커져가고 있어요 선배님들 주식 콜센터가 지금 이렇게 우리 선배님들 대응을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문자로도 좀 대응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이렇게 주가 흐름이 올라올 겁니다 자 이러면서 제가 문자로 일반 문자로 대응을 해드릴 거예요 자 주식 콜센터 번호 010-3172-8706번으로 자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제가 일반 문자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대응 문자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뭐 카카오톡 입장하세요 그 다음에 뭐 텔레그램 입장하세요 라고는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냥 우리 선배님들 제가 문자로 자 문자로 대응을 해드릴 거고요 텔레그램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입장하셔도 됩니다 주식 콜센터가 텔레그램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단타 종목과 수인 종목도 이렇게 드리면서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자 이 텔레그램 입장하셔서 자 많은 자료와 정보도 실시간으로 받아가시고 제가 우리 선배님들에게 실시간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문자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그 다음에 자 이 내용도 있어요 트럼프 귀환의 자 K원전 제2 르네상스 맞는다 자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 트럼프 SMR 중심 원전 산업 확대 공약했고요 자 한국과 미국 SMR 공동 수출 협력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선배님들 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왜 기사를 읽어드리느냐 하면은 하도 요즘에 거짓 정보 거짓 정보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무상증자 합니다 유상증자 합니다 뭐 이런 근거 없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싫어해요 그러면서 뉴스 기사 뉴스 기사 사실에 의한 것만 이렇게 기사를 읽어드리면서 우리 선배님들에게 대응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기사를 읽어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소형 모듈 원자로 중심으로 자 원전 산업 육성 방침을 공영으로 제시를 했어요 자 국내 원전 산업이 제2 르네상스를 맞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도 원전 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쳐온 기존 바이든 정부와 달리 트럼프 원전 허가 취득 절차 간소화와 원자력 규제위원회 개혁 smr 투자 확대 등 공헌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도 트럼프 이익이 2.0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트럼프 이익이 에너지 독립을 목표로 원전 개발 적극 나설 전망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미국에서 우리나라와 함께 원전 시공 자 하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원전 시공 및 운영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smr 공동 수출을 협력이 기대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도 우리나라와 선잡기를 원하고 있어요 선배님들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이 높고요 건설 비용 기간이 적게 들어가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smr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애너빌리티 등 국내 기업의 사업 확장의 기회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선배님들 자 특히 원전과 smr 발주 시점을 자 사업을 하는 두산애너빌리티가 대표적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명 땡땡땡땡 이 사람이 두산애너빌리티가 6만원에서 8만원 간다라고 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이거를 먼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원전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산애너빌리티는 자 최소 6만원에서 8만원은 간다라는 거예요 미래성장성 매우 밝습니다 두산애너빌리티가 이미 2019년부터 미국 뉴스캘파워의 지분투자 방식으로 사업협력 나서고 있고요 2022년 뉴스캘에 1억 4천만 달러 지분투자를 하고 수조원 규모의 기자재 공급검도 확보했습니다 자 이러므로서 우리 두산애너빌리티의 미래성장성 주가성장성이 매우 발달하는 거예요 선배님들 저는 믿어요 저는 우리 두산애너빌리티가 10만원 20만원 30만원 충분히 갈 수 있다 네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이렇게 미래성장성 매우 높고 저는 진짜 100만원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고 우리 주주 선배님들에게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산애너빌리티가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밖의 분할합병을 통해 확보한 1조원 중 6천억원 smr과 대형원전 공장 증설에 투자하고요 자 향후 5년간 대형원전은 10기 이상 smr은 60기 이상 수주한다라는 중장기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달성 10점이 앞당겨지거나 규모가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배님들 이런 좋은 호재와 있어요 호재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두산애너빌리티 주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선배님들이 대응만 잘 하신다 그러면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어요 주식콜센터가요 선배님들 010-3172-8706번으로 대응 문자 일반 문자로 대응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 대응 문자 받고 싶은 주주 선배님들은 주식콜센터에게 자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3172-8706번으로 자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선배님들 크게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두산애너빌리티로 크게 수익 볼 수 있도록 장 중간 중간 중간에 제가 일반 문자로 대응을 해드릴 거고요 텔레그램 입장 하실 수 있으면 입장도 하세요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도 오늘 주식콜센터 방송을 보고 새벽에 70분에 자 우리 주주 선배님들이 자 승인을 해달라고 이렇게 입장 요청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저는 우리 두산애너빌리티가요 크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두산애너빌리티 합병에 관한 이슈도 있습니다 두산사태 재발방지 아직 상장사 M&A 허들 제거 자 책임 커진 회계법인 두산애너빌리티가 합병에 대한 이슈도 있어요 근데 합병은 어쨌든 무조건 진행을 할 거고요 저는 합병을 하든 말든 저는 우리 주주 선배님들 수익만 만들어 드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2기 에너지 패권 시동 부릉부릉 걸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원전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선배님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전에 대한 이슈는 계속 끊임없이 나올 거니까 우리 선배님들 주식콜센터가 자 두산애너빌리티 두산애너빌리티로 크게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대응을 해 드릴 거예요 대응 자 일반 문자 010-3172-8706번으로 자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시면 제가 실시간 대응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산애너빌리티 주주 선배님들 오늘도 자 파이팅 해주시고요 오늘 특별한 뉴스가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선배님들 자 우리 선배님들 자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 자 틈틈이 주식콜센터가 당일당일 좀 수익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100만원으로 자 5개월 만에 제가 3200만원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무료 텔레그램방 제가 운영도 하고 일반 문자 자 일반 문자로도 제가 선배님들에게 종목을 추천드릴 거예요 자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 2개에서 3개를 추천드릴 거고요 자 하루 최소 5% 이상 매일 수익 가능합니다 자 월 수익률 최소 100% 이상 자 투자금 100만원으로 시작하세요 자 100만원을 200으로 200을 400으로 자 400만원을 800만원으로 800만원을 1600만원으로 5개월 차에는 1600만원이 3200만원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수익금액이 자 복리로 불어날 거예요 자 복리로 불어나고요 6개월 차부터는 다다리 수익금액이 3200만원씩 생기실 겁니다 자 주식콜센터 번호 010-3172-8706번으로 자 숫자 1번 자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돼요 숫자 1번 두산 자 그러면 우리 선배님들 제가 일반 문자로 실시간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대형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선배님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선배님들 오늘도 화이팅 해주시고 주식콜센터는 다음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